하나님께서는 우주만물을 지으신 후에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때는 모든 것은 이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우주만물을 처리하실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없애시는데 하늘과 땅을 불로 태워서 하늘은 마치 풀에 풀어지듯이 다 녹아져버리고 땅은 불로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은 핵무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핵무기 가지고 하늘을 태울 수 있을까요? 못 태웁니다 하나님의 불로 태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이제 우리가 인류가 걸어온 역사 속의 발자취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과학의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2000년 후에 지금 이 현실 속에 정확하게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리뽀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주마무를 지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탓하기 전에 성경 말씀만 무조건 믿으려 했더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도 이 믿음에 확신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타 종교로 옮겨가는 분들이 계시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교회 생활을 재미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재미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재미로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 가진 사람은 엉터리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군에 확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역사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인류가 그려왔던 과학의 발자취 이 예언적인 사건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제가 무슨 지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많이 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로 그 은혜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밖의 역사를 같이 대조하면서 과연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현실과 말씀이 접목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대단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대단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기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시대에, 이 현실 속에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절에 말씀하셨던 이 예언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 끝이라는 그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일어난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실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 게임에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게임 가운데서 그 유혹 가운데 어떤 유혹이 가장 무서운 유혹이고 가장 위험한 이 미혹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실에 관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그리시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자칭 그리시도 누구입니까? 가짜 예수 자칭 자신이 그리시도라고 말합니다 요사이에 자칭 예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면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짜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분들을 미혹을 해서 자신의 편을 만들어서 어디로 끌고 합니까?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지옥길입니다 성격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관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사방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대지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종 유행병들이 수도 없이 생기고 또 물러갔다 싶으면 또 찾아옵니다 세상이 온통 난리 법석입니다 사방에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 곳곳에 온갖 대모가 난무하며 그리고 쓰라미가 일어나고 남극의 물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이 바닷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리 소식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이 시대가 세상 끝에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격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상 끝에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싸우려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각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연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핵무기 개발을 하다 보니 지하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터뜨리 했더니 지청에 잠자고 있던 지청의 용암들이 깨어나서 이것이 사방에서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축을 흔들어버렸더니 사방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이제는 전 지구촌이 지진 안전지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여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 바로 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며 잡아주며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많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넘어질까요? 특히 믿음 생활하시는 교회 안에 계신 분들에게 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는 소위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날 거짓 종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합니다 사회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낭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더 가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은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지금 어디론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 사랑이 어디까지 식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너무도 불행한 이 시대의 현실을 각 가정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재산 싸움을 합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줍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채 몇 달 되지 않은 아이를 비닐봉지에 사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는 변기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현실입니다 분명히 시대는 세상 끝의 징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 했습니다 대적의 말은 큰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젊은 날 그 자녀를 위해서 피눈물 나는 온갖 고통 속에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자식에서 다 정성들여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천덕구르기가 되었습니다 자인이 연세가 들다 보면 노세해지고 질병은 찾아오는데 이 노인을 집에서 복량할 수 없으니 요양원에 갔다 방치하고 처음에는 몇 번 찾아가다가 한 달 두 달 1년 가면 그 다음부터는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는 요양비만 얼마 송금해주고는 가지 않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이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 이전에 BC 536년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약 2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하셨던 한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조합니다 성경만 막연하게 믿으십시오 하면 믿지 못합니다 뭐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인류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과학의 역사를 지나온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어쩌면 정확하게 성경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1.1역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도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빨리 왕래하는데 빨리빨리 빨리 모든 문화가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의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식은 더해가기만 하는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예언된 이 사실을 현대과학과 접목합니다 올림픽 경기는 4년마다 각 나라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가운데 육상선수들이 있습니다 육상선수들 가운데 특히 단거리 육상선수는 0.1초를 더 단축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밤낮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 가운데는 수영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은 서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누, 조정경기, 사이클 이런 경기들은 전부 속도 경쟁하는 경기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 사건들을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시는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80년 과학자 뉴턴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한 현상 가운데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여행을 할 때 시속 30마일에서 40마일 속도로 빠르게 여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1760년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테르가 뉴턴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 볼테르가 주장을 했냐면 사람이 30마일에서 40마일은 킬로미터로 이야기한다면 50킬로미터에서 약 65킬로미터인데 사람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면 심장이 먹게 되거나 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볼테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는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이런 과학의 현실을 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미국 서포츠카 제작 전문 회사인 SSC사가 개발했던 울티마트 에어로2라는 그런 서포츠카가 있습니다 이 서포츠카는 시속 442킬로미터로 달렸습니다 완전히 볼테리의 주장은 빗나가 버렸습니다 2조 시대 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사람이 도보로 걸어가면 한 달 15일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 11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속 120킬로미터로 달리는 자동차로 달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습니다 KTX가 있습니다 KTX의 이 열차는 2시간 30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산 열차가 있습니다 이 자기 부산 열차는 기차 레일 위에 10cm를 떠서 공정으로 달리는 열차를 말합니다 이 열차가 개발이 되고 건설이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때리면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가운데 보행 747기가 있습니다 이 보행 747기는 시속 960킬로미터로 대기권을 나눕니다 보행 747기를 타고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30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비행기의 비행속도는 대기권을 나누는 이 비행기는 평균 960킬로미터에서 보행 747기를 벗어나서 약 900킬로미터로 달린다고 합니다 900킬로미터로 나누는 이 비행기는 2010년을 기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개발한 X2-3라는 비행기입니다 초음속 비행기입니다 시속 몇 킬로나 1965년 6월 3일 날 에드워드 화이트라는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이 비행사는 우주 대기권 밖으로 나갔습니다 100마일 우주 상공에서 우주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우주선 밖에 나와서 우주 상공을 산책을 했습니다 이때 그가 날아가는 속도가 17,500마일로 날랐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 미국의 광활한 대륙을 끝에서 끝까지 횡단하는 데 15분 속도나 마찬가지라고 있습니다 우주선의 이 비행속도는 30만 6천 킬로미터로 속도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알보다 12배 빠르다고 합니다 이 우주선의 이 속도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80분이면 한 바퀴 돌 수가 있는 속도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린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6년 전에 여원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속도 경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마지막 때의 세상 끝에 징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산업 가운데 가장 발달했던 인류 문명에 한마디로 말해서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인류 문화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산업이 전자산업입니다 이 전자산업은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지구 세상 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온 지구천에 각자의 나라에서 안방에서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최첨단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연대를 소개하겠습니다 1837년 모르세라는 사람이 전신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계속해서 이 전자산업의 혁명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연대별로 잠깐 소개하면 1876년에 베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혁명의를 가져왔던 통신혁명의 총화라고 말하는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1920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케이블이 발명이 되게 됩니다 통신케이블 이때부터 놀라운 통신혁명이 일어나는데 1950년에 통신위성이 개발되었고 그리고 레이저가 1950년에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1958년에 미 공군에서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의 최초로 데이터 통신 시스템입니다 놀라운 전자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1964년에 상업 데이터 통신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1969년에 네트워크 체제인이 구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에 들어와서 인터넷이 전 세계에 보급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월드와이드 앱망이 구축됩니다 엄청난 전자산업의 혁명입니다 지금은 이 컴퓨터가 계속해서 개발된 이후에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알파고 기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과 사람의 지능을 시험하는 바둑대회가 있었습니다 알파고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컴퓨터는 1946년 2월 14일 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최초로 컴퓨터가 발명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애니악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초기에 발명했던 이 컴퓨터는 계산을 빨리하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이 컴퓨터의 발전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군사 특별히 모든 무기는 최첨단 전자장료로 갖춰져 버렸습니다 보통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작동이 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컴퓨터 산업 시대입니다 일련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장래를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련의 이 사건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 일반 종교와 다를 법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만의 구원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전세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현실에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실에 계시고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징조의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어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너희에게 임하실지 너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도죽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절대 잠자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신앙 생활에 결코 녹록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 그러나 이 신앙 생활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 생활은 방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성경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은 낭만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 아파할 때 주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마치 사자굴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자굴속까지 뛰어들어오시는 우리 하나님 사자굴속 아벤누가 불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에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주권합니다